요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시장 취임 이후 첫 시민과의 만남으로 장애인 체육인들을 만났습니다. 요정복 인천시장은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. 이번 만남은 지난 선거기간 중 유 시장을 만난 장애인 체육인 최일순 씨가 유 시장이 당선되면 시장실을 방문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시장으로 당선된 유 시장이 약속을 지키면서 초청에 따라 진행됐습니다.